그래서 동사와 함께 씁니다는 동안 써요. 사다, 가다, 읽다, 먹다, 다 모두 다 안녕는 동안 쓰세요. 사는 동안, 가는 동안, 읽는 동안, 먹는 동안 이렇게요.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으세요? 괜찮아요. 읽었어요? 읽어요? 뒤에 괜찮아요. 자, 듣다, 걷다, 만들다, 살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듣다, 걷다는 드루? 아니요. 여기는 그냥 는동안 합니다. 듣는 동안, 걷는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다, 살다, 르, 안녕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동안, 사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 말하는 느낌 있지요? 연습 봅시다. 얼마 동안 휴가예요? 일주일 시간, 일주일 계속, 일주일 동안 휴가예요. 말할 수 있어요. 방학, 음, 그 시간. 뭐 할 거예요? 방학 동안 뭐 할 거예요? 일본에 여행 가려고 해요. 했습니다. 여러분, 명사 뒤에 동안 쓰는데요. 여기 명사는 모두 시간 말하는 명사 필요해요. 괜찮아요. 교실 동안, 선생님 동안 쓸 수 없습니다. 자, 한국에서 뭘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아요. 그 시간 많이 구경하고 싶어요. 한국에 사는 동안 많이 구경하고 싶어요. 할 수 있죠? 음식을 만들다, 책을 읽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음식을 만드는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는동안. 괜찮겠어요? 네, 그 시간 뜻이 있어요.